안녕하세요. 가운데에 맞춰서 서주시고요. 네. 우리 대형 맞춰서 서주시고요. 우리 왼쪽에 기자님들 계십니다. 저 멀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왼쪽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저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